안녕하세요 오송농원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산목에 놓은 지금 산목밭에 왔는데요 하우스 안입니다 이거는 영산홍, 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색은 자산홍하고 백철죽 그리고 아까도 철죽 이렇게 있습니다 어 여기 있는 철죽들은 봄 3월달 정도 되면은 밭으로 1차 가식으로 나갑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 어 벌써 꽃이 피었네요 이게 바로 베니 와 보이시나요 영산홍 베니 입니다 와 한두개씩 지금 피고 있네요 아우 예쁘네 저기는 자산홍도 있고 백철죽하고 아까도 철죽하고 저희가 여러가지 철죽을 숨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여기는 전남 순천에 위치한 오송농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tare